ABO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아메이 퀸 요리병장. 지난 4월 29일에 진행된 요리병장 대회를 통해 총 12명의 제 5기 요리병장이 탄생했습니다. 이번 요리병장 선발대회 주제는 달콤한 나의 홈 베이킹이었는데요.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예선을 들고 올라온 24인의 참가자들이 가족 건강을 생각하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영양과 정성이 담긴 레시피를 선보였습니다. 5분 없이 베이킹이 가능한 아메이 퀸으로 자신만의 훌륭한 레시피를 선보여 선발된 12명의 제 5기 요리병장은 특히 유 3호 세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는데요. 선발된 요리병장 12위는 임명식을 시작으로 6월부터 1년간 각 지역 아메이 플라자에서 요리병장 쿠킹 클래스 및 오픈 쿠킹 쇼를 진행하게 되며 아메이 퀸의 비즈니스 리더로 활약하게 됩니다.